오늘 산나미 먹장 왔는데요. 입실하니게 조금 바뀌어서 번호표 받고 1시간 반 대기하고 있어요. 어때? 어때?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번호표 내고 드디어 저희 피칭하러 가고 있어요. 드나마 여기 괜찮은 자리를 찾았어요. 너무 잘 잡았다? 응. 여기가 원래는 사이트가 아니었는데 파쇄석을 이번에 깔으면서 사이트처럼 쓸 수 있겠어. 뷰 괜찮죠? 일단 텐트 설치하고 만나요. 고고! 고고. 허허. 이거 바닥인가요? 응. 돌리세요. 저 중앙부 너무 먼지가 뭐야? 차량용 먼지터리가 있으면은 캠핑할 때 바닥에 있는 먼지 털 때 되게 좋아요. 자. 그렇지. 들어가? 어, 들어가. 간다. 하하하. 바닥까지 체결은 다 했는데 살짝 우측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좀 돌려볼게요. 오빠 돌려주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사이트. 사이트 끝! 다 했습니다. 내부 공사 해야지? 아. 매시탕 연결하고 뷰를 우리 만끽해봐요. 4시? 응 너구를 깔자 원래 이렇게 컸었나요? 왜 낯설지?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나 배고파 오우야 일단 어느정도 정리했으니까 먹고 가자 언니는 왜 밟고 가는거야? 야 언니가 아이고 아이고 아우야 언니한테 몸 톡박치게 하고 나 공격당했어 여기 햄버거 가게 오픈했대요 햄버거 먹고 다시 올게요 고고 고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 가자 환더미에서 파는 햄버거 저거 먹으려고 주문했어요 짠 짠 오우와 계란후라이 있네 이건 오빠가 오빠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더 따? 이게 치즈버거야 오빠 맛있어 보인다 어때? 넓고 아닌데요? 넓고 아닌데요? 캠핑 와서 햄버거 먹는건 처음이야 나는 이렇게 앙 먹으려고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야 맛있어 오우 이거 봐 우와 완전 맛있다 맛있겠다 짜라란 음 음 음 음 음 음 패티가 기본적으로 부드러워 음 오빠 나 오빠 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 어디갔어? 이따 식혀줄게 하하하하 빵이 엄청 두껍지도 않아 빵도 부드럽고 빵이 또 부드러워서 이렇게 누르면 딱 잡히잖아 응 그래서 한입에 먹기도 편해 응 언제나 그렇듯이 압축팩으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라떼가 이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불만 보면 달려들어요 간다 라떼 간다 슉 이불이 그렇게 좋아? 오늘부터는 아예 역할 분담을 해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저는 내부 살림주구요 오빠는 아 바깥일 조예요 캠핑용품들 중에 약간 이렇게까지 사야되나? 싶은 물건들이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고민하다 구매한 제품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중에 이것도 하나예요 워터저그 받침대인데 종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원목으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일단 이 길이가 길어가지고 좋아요 다른 것들이랑 약간 다 비슷비슷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것도 구매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다가 한 달 고민하고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캠핑 다닐 때마다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캠핑 다닐 때마다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신랑도 이렇게 주게 돼요 그리고 원래 흑염소즙도 주는데 그거는 안 드시는 분도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받으시면 돼요 저는 먹는데 까먹고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말을 안 드렸어 왜? 내가 선택사항인지도 몰랐는데 응 저는 밖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난로를 가져왔습니다 반사식 난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반사식 난로를 새로 들여왔어요 그리고 불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Catherine 끝도 없이 돌아가는데 이게 맞나? 돼지 뭐 hurts sådan conform beschρ 소리가 이미 좀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엄청 두꺼워요 옛날에 쓰는 화료때는 녹슬어 가지고 더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매했는데 어떻습니다 어렵진 않네요 불먹은 이따 할게요 밥 먹고 날이 좀 어두워져서 커트라이트 설치할게요 귀여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참 고민하고 샀던 물건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파티라이트에요 어쩔 땐 밝고 어쩔 땐 어두웠으면 좋겠고 그런 조정이 가능한 불빛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파티라이트가 모든거에 다 부합했어요 파티라이트가 다 부합했어요 파티라이트가 다 부합했어요 파티라이트가 다 부합했어요 잘 보이는 티프이어서 앞에 경관도 그대로 다 잘 보여요 파티라이트가 다 부합했어요 오늘의 저희집 소개합니다 파티가 다 부합해서 파티라이트가cape grey szok kell 파티라이트가 다 부화로 자, 가보시죠. 요 불 보러 캠핑 오죠 사실? 근데 오랜만에 하네요. 재밌겠다. 다 때 느낌 좀 나? 괜찮아? 오빠 야채가 너무 많아서 일부만 씻고 일부는 안 씻었어. 어 잘했어. 어떻게 가지고 나올까, 차라리? 내가 가지고 나올게. 오늘의 요리는 샤부샤부입니다. 물을 먼저 넣어줄게요. 물 받는데 한참이겠는데?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여기가 강원도 평창이라서 저희가 간절기 난로를 구매했어요. 수다 떠는 와중에 물이 다 받아졌습니다. 일단 불부터 야채는 그래서 물이 씻어왔어요. 야채 종류는 쑥갓, 버섯, 겨자채, 알배추 등. 버섯도 밑에 많아요. 그리고 숙주랑 애호박, 팽이버섯 이렇게 씻어왔어요. 칼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뭐 위에 없어? 물이? 여기는 너무 힘든데요.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맞네요. 칼은 나 무서워. 어 빼줄게. 난 이거 무서워서 오빠 없으면 이거 못 써. 그리고 숙주는 양이 많아서 여기에 다 못 담아서 원래 샤부샤부용 채소 파는 걸 사왔거든요. 거기다가 다 모았어요. 오빠 샤부샤부 육수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 잘했어. 마트에서 파는 건데 샤부샤부 맛내기 육수라고 1대 12입니다. 요게 1, 물이 12. 얼마나 풀까? 갑니다. 한 수저, 두 수저, 세 수저부터 하겠습니다. 짠 거 좋아해? 싱거운 게 나? 적당한 게 좋지? 어 적당하네. 적당하지? 응. 그냥 물어봤어? 너무 적당해 하길래. 자랑하려고 물어보네. 응. 나 완전 잘 맞췄는데 한번 먹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와 채소 진짜 많아. 큰일 났어. 오빠 야채는 살 안 쪄. 소가 풀떼기 먹고 살쪘다던데? 하하하하 이거는 크랩티쉬 볼이고요. 이것도 너무 많아서 집에서 절반 정도 소분해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집에서 먹던 칠리 소스인데요. 보면 지금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먹었어요. 어디 거야? 코스트코에서 팝니다. 하하하하 타이 스위트 칠리 소스. 네. 코스트코에서 두 개 묶음으로 팔아요. 가까운 코스트코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돌박이 바로 구이. 김치는 사실 오늘 야채도 많고 해서 김치는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가위로. 그래. 얘 뺄게. 네. 오케이. 자. 하나는 소스 볼. 하나는 앞접시. 소스를 그냥 여기다 한 군데에 크게 먹은 거 어때? 나는 따로 먹고 싶은데. 아 그래. 난 소스 많이 먹거든. 이 소스 오늘 다 사라질 거예요. 소스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우리 일단 야채를 넣자. 어 그래?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 어. 생강채는 그냥 넣어주고. 숙주도. 한옹큼. 숙주도. 한옹큼. 아 맛있겠다. 먹자. 다 익었어. 너무 배고파. 어. 그치. 어. 어. 푸고 완전 넣자. 어. 푸고 완전 넣고. 고기 넣고. 더 넣자. 오. 김이 모랑모랑 나. 고기를. 칠리소스에 발라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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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아. 점심에 햄버거 먹고. 와. 너무 오랫동안 못 먹었어. 음. 오케이. 좀 끓이면 그 다음에 고기넣고 그러자 아빠 라떼방 잔다 이렇게 마시멜로같이 생겼어 마시멜로 알아? 토끼이뇽? 마시멜로처럼 좋아 그치 타부샤븐 진짜 너무 맛있다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어 깻잎 있다 내가 깻잎 이만큼이나 씻어왔거든? 하 물 물 물 뭐야 물? 물이에요 버리는 거 아니고 물 아니 아까 다 털어서 넣었는데 안 맞아 응 완자가 탱글탱글해 엄청 탱탱해 음 음 음 음 음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우와 용감이야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응 근데 그거 알아? 뭐 점점 배가 점점 배가 차지 점점 배가 부어 아 여기에 우동사리 사가지고 무슨 소리야 배부르다며 무슨 욕심을 또 버리려고 우동사리는 좀 다르지 뜨거 여기 산너미 목장에는 마스코트 강아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통이라고 맞아 그래서 산너미하고 통이를 검색하시면 마스코트 강아지가 있는데 밤이 되니까 생각나네요 원래 그 강아지가 처음인가? 그때가? 두 번째인데 아니요 세 번째였어 세 번째인가? 본 적은 있는데 그때 12월쯤인가? 응 맞아 12월 한 셋째 주, 넷째 주였던 것 같은데 그때 유난히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밖에 물도 얼고 막 이런 이 정도면 되게 추웠어요 어 맞아 응 근데 통이라는 강아지가 어 여기서 케어를 해주시지만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추움나봐요 본인도 저희 캠핑장 저희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 밖에서 요만한 틈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지? 뭔가 그 사람이 인기척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봤는데 저 틈에서 이렇게 눈만 이러고 들어가도 돼? 막 맞아 맞아 사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늦게 잤어요 한 새벽 1시 반인가 그때 통이가 와서 의자에 탁 올라가서 자더라고요 이렇게 점프력이 엄청 좋아 진짜 작았는데 언제 알았어? 통이 들어온 거? 아침에 알았나? 아니 이제 새벽에 알았지 새벽 새벽 3, 4시? 왜냐면 내가 계속 자다가 통이 언제 오지? 통이 언제 오지? 이러고 조금씩 계속 깼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왔나? 이러고 봤는데 이미 있던 거야 그때 어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해 따뜻하겠다 그랬었지 사진 인스타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찍어줬잖아 그랬었던 거 같아 아니 뭐 푸사인 있나 보다 푸사인 확실히 있어 아 푸사인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통이가 입양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썬너 위에 와도 마스코트 통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난다 그치? 그니까 응 통이 보고 싶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부르네 하얗게 불태웠다 그래도 여차조차 다 먹었다 어 정리할까? 어 정리하자 자 하 내가 요거 기본적인 거 정리할 테니까 네 와떼 밥 좀 줘 네 응 그래 와떼야 이거 뚫어야 돼 와떼야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와떼 밖에 불을 보면서 좀만 기다려 äs 와떼 Será 와떼 아 잠깐만, 옆에 다 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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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아잉? 저희 날도 어두워져서 난로를 피울 건데 반사식 난로예요. 오늘은 그렇게 크게 추운 날은 아닌 것 같아서 파세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직...어머... 저 괜찮나요? 짜라란...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였네... 원래 처음 써보는 거 등유 다 넣었고 이것도 다 저희가 올렸거든요, 심지를? 좀 있으면은 심지에 다 등유가 적셔지면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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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writer 이제 잘 시간되서 잘했고요. 아침입니다.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서 대충 짐을 좀 정리를 했고요. 빠르게 아침을 준비할 거예요. 메인은 모닝빵입니다. 오늘 이 모닝빵에 에그마요 스쿱 샐러드를 발라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고멜 머시름 크림 수프 이거를 같이 찍어서 데워서 먹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서 다녀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녀올게. 나때는 밥 먹었잖아. 앉아. 알지? 아니야. 라떼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어제 저녁 샤브샤브를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야채는 금방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바로 빵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다 했다. 다 됐어. 맛있겠다. 라떼가 이거 엄청 탐네. 이거 어떡하냐. 라떼 밥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담궈서. 담궈서. 음. 아이고. 이 애그맨을 안에 딸기잠도 넣어서 먹어 봤는데. 단짠단짠. 잘 먹었다. 아띠야. 이제 가자. 절투로 신청한다. 누가 저희 폰을 잡는지. 아 나 이거 잡는 데가 몰라. 오빠는 이런 거 잘하잖아. 난 몰라. 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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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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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어. 거미 거미 거미. 빨리 갖고 와 보소. 어딨어? 여기 있다. 거미가 아닌데? 거미네. 오빠 다 거미 선물. 짐 아니야? 거미. 살려주러 갈게. 어 누가 누가 더 빨리 예쁘게 넣었나 하자며. 어? 그. 그 웃음 했대 내가. 상대팀. 경기잘. 경기장. 이탈로. 내가 웃음 했대. 상대팀 경기잘 이탈로. 경기잘 이탈로. 뺄 뺄 했대. 뺄 뺄 뺄 뺄. 저희 이제 정리 다 해서 집에 가려고요. 이 좋은 뷰를 두고 집에 가야 한다니 너무 아쉬워요. 그치? 가야지. 그래도 저희는 또 다음 영상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